어이구 힘찬 연하 안녕하십니까 힘찬 연하입니다 자 오늘은 탄전유입구에 바로 왔는데 저번에 왔을 때 저기 코너쪽에까지 왔다가 그냥 갔는데 오늘은 여기로 바로 오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여기 어르신분들 들락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좀전에 여쭤보니까 맥이 한마리 잡으셨다고 누워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오늘은 여기서 배식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한강 속어리 우와 야 이렇게 우와 이야 말로만 듣던 한강 속어리 사이즈가 엄청나요 지금 이거 좀 잡아주실래요 예예예 도와드릴게요 텐션만 유지하면 되죠 네 네 네 네 뭐예요 이야 우와 축하드립니다 우와 쏘가리 맞아요 네 우와 사진으로 좀 찍어도 될까요 예 뭐예요 쏘가리 쏘가리 야 우와 우와 야 어 잠깐잠깐만 내 가방 내 가방 야 쏘가리 쏘가리 한강 쏘가리 우와 야 야 40 40 50 되겠는데요 아 뭐가 쑥 치더라고 우와 쏘가리 쏘가리 한번만 잡으실래요 예예예 우와 사진 하나 찍어드릴까요 저 저요 아니 저 괜찮아요 안 찍으셔도 돼요 우와 우와 사이즈가 자 하나 둘 어 40 45 6 되겠네요 오 야 쏘가리가 있네요 진짜 사이즈도 크고 보니까 어 4분의 1온스 기그헤더에다가 테일웜으로 잡으셨거든요 야 한강에도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가 있어요 고기가 있어요 심지어 쏘가리 아까 그 조사분께서는 우리 쏘가리 예쁘게 방생해 주었어요 그 영상을 제가 어디 인터넷에 올리는데 올려도 괜찮겠죠 아까 물고기 예예 올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? 작년에는 작년에도 쏘가리 여기 나왔었어요? 많이 나왔어요 어 작년 3월 4일 아 3월 4일 아 그때 봄이었네요 네 네 여기 배수는 좀 달라요? 네 여기는 배수는 달라요? 저기 앞에서요? 저기 앞에서요? 문자가 나오고 있어요 어 여기가 거기까지 배속까지 네네 요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전혀 요 쇼 요 요 요 요 요 요 아 예예예 그 그 저 저 배타는 곳이 네 시크릿가스 아 시크릿가스 예전에 오셔서 시크릿가스 네네 이야 여기 드디어 현지인 낚시 조사님을 만났습니다.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작년에는 소가리를 100마리 잡으셨대요 100마리 와 좋습니다 저도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한강 소가리를 올해는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제가 잡은 것도 아닌데 아직도 심장이 막 두근두근해요 야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높아서 지대가 높아서 좀 라인을 굽은 걸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드롭봉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오늘은 와 제가 잡은 소가리는 아니지만 한강 와서 직접 눈으로 소가리를 확인하는 영상을 찍었으니까 뭐 더 이상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다음번에는 꼭 소가리를 직접 잡는 영상을 아 찍을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 어 재밌게 봤다 우리 한강 소가리 아주 멋있게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힘찬 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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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